세 번째 사진 아름다운 해변의 비행기까지 여행 홍보 포스터인가요? 합성인 건 알지만 비행기가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요? 네? 합성이 아니라고요? 사진이 찍힌 곳은 카리비의 북동쪽에 위치한 세인트 마틴섬 이곳에서는 합성 같은 사진을 매일같이 찍을 수 있다는데요 그 이유는 세인트 마틴섬의 유일한 공항이 해변과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착륙 시 지면과 비행기 사이 거리는 불과 20m 덕분에 마호해변은 비행기 인증샷 맛집 스마트폰 DSLR 캠코더 총출동 비행기에 매달려보겠어 난 비행기를 들어볼게 그럼 난 물속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로 문전 성실을 이루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들을 위해 비행기 2착륙 시간을 적은 안내판까지 두었습니다 머리 위로 커다란 비행기가 지나간다니 정말 장관인데요 잠깐 이거 안전한 거 맞나요? 20m가 아니라 2m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2018년 우크라이나에서 온 커플이 비행기 착륙에 맞춰 묘기를 펼치는 사진을 찍었다가 비행기 바퀴에 닿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1년 전 같은 곳에서 비행기 인증샷을 찍으려던 한 여성이 비행기 기류에 휩쓸려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었죠 그래서 해변에 경고판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매년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엔 해변이 아닌 공항 펜스에 코알라처럼 매달린 사람들 이들이 기다리는 건 비행기 제트엔진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의 거대한 제트엔진에서 강력한 바람이 불어나오길 기다렸다가 펜스에 매달려 바람을 버티는 스릴을 즐기는 겁니다 이것처럼 관광을 간 건지 목숨을 내놓으러 간 건지 스릴도 좋지만 목숨 걸지는 말자고요